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수로만 접근하면 안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다른 띠들은 다 영상을 올렸는데 막상 1997년에 정충년에 태어나신 소띠분들 지금 딱 20대 중반쯤 되시겠네요. 자 이분들만 제가 이제 올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녹화 시점은 2022년 11월 3일입니다. 시작할게요. 우선 23년도 시작하자마자 장사의 개시, 사업 시작 이런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크게 버리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근데 규모가 좀 작다. 또 요만한 그냥 반찬가게 정도 하고 계시고 편의점 정도? 그 정도로는 유지가 가능하세요. 작은 거는 계속 23년도 내내 유지하실 수가 있고 1인 기업을 하고 계신다거나 또는 금전적으로 본인이 큰 스타트를 지금 하고 계신 상황 직원을 규모를 버리고자 하는 사무실을 하나 더 낸다거나 그런 규모가 아니고 그냥 나 혼자서 하거나 작게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정도로 만족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23년도 시작입니다. 또 이사나 매매,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어서 매매를 해서 이걸로 현금화를 시켜서 다른 일을 꾀하고자 하시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큰 이득은 인연이 없는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욕심을 좀 더 버리면 부릴수록 사람들 간에 부딪히는 일들, 구설수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런 매매가 성사되기 어려워지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큰 건은 어려워요. 금액이 클수록 그렇습니다. 그 다음 현재 취업, 어떤 시험을 위해서 수험생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직장에 취직을 하신다거나 작품을 지금 따내야 되는 예술인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응모하는 시험, 오디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정성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장을 구하시고 계시거나 소속사를 구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23년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조차도 경쟁이 심한 상태라서 다른 곳으로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현 직장이나 소속사를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지금 있는 것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가지고 계신 것에 조금 부족하겠지만 만족하시면서 또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많은 노력과 성장을 꾀하시는 것이 응당한 수순이라고 하겠죠. 부부의 연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2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또 아직 결혼은 멀었지만 연인의 꿈을 꾸고 계신 다정한 상황인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의 간섭과 방해가 상당합니다. 이미 일찍 부부의 연을 이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의 관계 자체가 사랑이 끈끈하다. 그렇다면 주변의 반대만 어떻게든지 본인들이 좀 거리를 둘 수 있다면 두 분만의 사랑이 끈끈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분조차도 갈등이 있거나 믿음이 깨져 있다. 이건 당연하겠지만 유지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거 또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작은 송사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겠죠. 자잘한 것들. 간단하게는 자동차 접촉사고라든가 혹은 이사를 관련되어서 이사와 관련된 작은 내용 증명이라든가 보증금을 둘러싼 일들. 큰일이 아닌 이상은 이런 것들은 무리 없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모든 일반적인 소송들은 되도록 질질 끌지 마시고 빨리 전문가분과 상의해서 종결을 짓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올해 23년 넘어가셨을 때 출장이나 또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멀리 가시는 부분 내 출생지가 저기 지방이다. 그런데 서울에 어디 놀러 가셔야 돼요. 이것도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23년도에는 되도록 먼 거릴수록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주역을 응용한 주역 타로로 금전운, 직장운, 사업운 두 번째로 건강운의 월별 흐름 마지막으로 애정운의 월별 흐름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고요.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1월 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상의 부분들은 1월 달에 괜찮은 운이 예상이 됩니다.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또는 마음이 잘 맞는 친구나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하고 계신 상황, 또 그런 장사나 또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경우에도 서로가 툭 터놓고 잘 협력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실 거고요. 다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인의 노력보다 더 많은 결과가 예상이 되는 순조로운 출발이 1월 달에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양력으로 2월 달에는 지금 현재 내수해라고 하는 괴가 나와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현재 직장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이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2월 달에는 상당히 바쁜 흐름입니다. 특히 소속사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또는 직장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이분들은 직장 생활의 변화나 변동, 또 이직의 형태가 2월 달에 예상이 되어 있어요. 정확한 시기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선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다거나 또 이런 변화, 변동에 대치해서 구두로 어떤 통보를 들을 때에는 앞, 뒤의 내용이 빈틈이 없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시고요. 내수의 해는 드디어 본인의 입장에서 어두운 부분에서 풀려난다라고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본인의 의견에 동조해 주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또 본인의 꿈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말실수를 했다거나 97년생 분들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다면 너무 막 몰아붙이지는 마시고 2월 달에는 조금 너그럽게 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97년생 분들께 좋은 흐름으로 돌아올 것이고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양력 3월 달에 금전사업 직장원을 또 열어보자면 이 3월의 현황 자체가 지수사라고 해서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얽혀있는 지금 흐름이 보여요. 이때는 아마도 내 입장만 고려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 또 상대방의 입장도 많이 고려를 하실수록 주변에 나이가 좀 있거나 또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상당히 현명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가 좀 복잡한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내 입장만 고려하기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입장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본인에게 어떤 것이 현명한 입장인가 여기에 대한 갈등이 다소 3월 달에 마음에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양력으로 이제 4월 달 넘어가서는 제법 큰 돈이 나갈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신상과 관련해서 어디에 큰 투자를 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가족과 관련해서 내가 좀 돈을 쓸 일이 많아요. 이때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 제가 앞에 주사위 좀 던졌을 때 미리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너무 크게 버리거나 확장하시기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양력 4월 달 이 상황에서도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신다면 다음으로 미루시는 것이 사실 현명하신 큰 흐름으로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양력 5월 달로 이제 소극적인 4월 달이 끝나면 바로 5월 달이 치고 들어올 거예요. 5월 달에는 천택니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꼼꼼하게 메모하시고 괴획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은 틀어지기가 쉬운 달이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앞뒤 굉장히 신중해지셔야 되시고요. 또 웬만하면 사실 또 큰일이 아닌 것은 좀 털털하게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과 다툼이 벌어지기 쉬운 달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일까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나에게 이것이 어떻게 돌아올까라고 실속 위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되도록 거리를 두시고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연타로 내가 좀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 5월 달의 상황 자체가. 특히 금전과 관련해서 그래요. 그 다음 양력으로 6월 달 되면 그네 타는 소녀가 그려진 산소문계가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때는 또 불분명한 명분이 확실치 않은 일에 본인이 던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괜히 갈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대타로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거나 또 연초에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에너지와 돈을 써야 되는 상황. 굳이 장사나 사업이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에 있어서 확실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애매한 상황. 이런 것들이 6월 달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아직 여기서 1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입을 무겁게 하실수록 더 좋으세요. 차라리 어떤 생각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입장을 밝히지 말고 글쎄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답변 자체를 좀 미루시는 거죠. 되도록 연장자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나 의견을 좀 관찰을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연초보다는 월초보다는 월하순으로 갈수록 상황은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로 갈아타시면서 양력 7월 달 풍택중부계가 나왔습니다. 이때도 돈의 순환의 흐름을 봤을 때는 본인이 걷어들이는 수입보다는 나가는 돈이 좀 더 많겠고 그런데 상반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7월 달에. 어떤 제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과 뜻이 잘 맞는 사람들과 맺어지게 됩니다. 예전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큰 회사에서 다시 한번 입사에 대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배우나 가수 같은 연애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 사람들과 다시 한번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7월 달의 상황이고요. 이제 양력으로 8월 달이 되면서 풍택중부 점을 얻고 택풍택가가 나왔습니다. 밸런스가 잘 맞춰지는 상황인데 본인의 그릇을 알고 이 그릇에 맞는 일만 벌이셔야 돼요. 되도록 감정적인 것들은 무시하시는 것이 좋고 확실하게 일과 관련된 공적인 것들은 탁탁탁 이렇게 치고 추진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본인이 하셔야 되는 일이 좀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물어보기는 애매한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고 본인이 아니면 또 하기 힘든 일들만 8월에 일어납니다. 이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본인의 욕심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은 본인만큼의 책임감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바로 8월 달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또 한 번 더 손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9월 달에 다시 또 안전기가 들어오는데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네요. 어떤 제안이 들어왔었다고 그렇다면 거기 이미 적응을 끝낸 상태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실적 자체가 부진해서 나에게 큰 기회로 그것이 더 좋은 기회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부재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뛰어들게 돼서 나에게 실적에 대한 기회로 들어온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때 이 9월 달 만큼은 97년생 분들께 상당한 호감을 가지게 되는 어떤 계기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세상에 나 상당히 괜찮은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이 9월 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달이 되면서 해님이 강하게 크게 일어나는 지금 카드계가 나왔는데요. 화천대유라고 하는 자주 보신 괴가 나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9월 달에 이어서 10월 달에도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 각인이 되는 상황이시고 금전적인 기회나 또 제안도 왕성하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을 인정을 받게 되시기 때문에 명예와 금전이 한꺼번에 같이 열리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주변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에게 본인이 오히려 여유가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10월 달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겨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양력으로 11월 달이죠. 호랑이가 그려진 카드계 그림 택천쾌가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뤄둘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 9월 달, 10월 달, 11월 달까지도 금전이나 제안에 대한 부분들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욕심은 너무 많이 부리지는 마시고요. 적당하게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재능에 대한 부분도 기부를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리고 뭐든지 초조히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됩니다. 23년도는 본인의 그릇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만족해. 여기서 일단 소극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선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때도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 구두로 오고 가는 말들, 맺고 끊는 거, 그리고 빈틈 없이 혹시라도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없는가, 애매한 표현들은 없는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연달아서 12월 달 마지막 달도 살펴볼 텐데 천풍고괴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마지막 달로서 본인이 지금 눈을 가리고 있는 괴가 나왔다는 뜻은 드디어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뜻이고요. 이때 아마도 많이 생각하고 추진하시는 일이 아닌 것들은 일단 보류하시는 것이 좋아요. 즉흥적으로 일을 시작하시거나 판단하시면 안 좋은 날입니다. 이 12월 달에는 반드시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시고 내가 직접 드는 것만 믿으십시오. 함부로 믿을 거리들이 못됩니다. 지금 이 12월 달 들어오는 정보들 자체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속이려고 들어오고 내 주변의 정보들조차도 믿을 것이 못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때도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돈을 많이 쓰시게 되고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당히 적어질 수 있는 불리해질 수 있는 달입니다. 12월 달만 그렇고 나머지 달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대입해서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건강운에 대한 월별 흐름 진행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운에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자의 건강상황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 카드의 흐름으로만 저희가 가볍게 훑어볼 테니까 혹시 자세하게 좀 개인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유료로 정식으로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심각한 병명이나 정확한 진단은 의사분들이 전문가임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1월부터 한번 훑어보자면 1월에는 우선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또는 과하게 술을 찾으신다거나 향락, 오락 이런 것들은 당연히 멀리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약간 배고프듯이 드시고 아끼시고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긴장모드로 계시는 게 어쩌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1월 달에 거의 근신 상태예요. 1월에는 갇혀 계시는 상황이시고 바깥 외출조차도 어떻게 보자면 좀 낭비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력 2월 달은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풍택중부계가 나왔는데 갑자기 어떤 몸살 기운 때문에 열이 확 오른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작용을 해서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고요. 거울을 계속 바라보고 있죠. 늘 한결같이 내 몸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투명하게 바라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가장 편안한지 명상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에너지의 순환 자체가 막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월 달 자체가 손발이 차다거나 또 피가 잘 돌지 않아서 소화하시는 데도 어려움을 좀 겪을 수가 있을 것으로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양력으로 이제 3월 달이 되어서 화산여괴가 잡혔습니다. 3월은 봄인데 밖에 또 놀러가고 싶으시고 좀 갑갑하실 수 있는 상황이죠. 이때 오랫동안 앓고 계셨던 또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몸과 관련된 증상이 있으시다면 되도록 빨리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으세요. 이때 3월 달에는 내버려 둘 경우에는 상당한 병증 증상으로 본인에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좀 강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3월에 발견되는 것들은 되도록 빨리 전문가에게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다음 달 4월 달에는 1월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4월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저 손 보시면 손이 망망이거든요. 전 이게 꽤 오래됐어요. 단순한 질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앓고 계시는 게 잠이 잘 안 온다는 이 상황도 어쩌면 비위가 약하거나 또는 피부에 있는 아토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만성적으로 여러 해 동안 본인이 갖고 특히 계속 앓고 계신 어떤 상황에서 연결된 병일 수 있어요.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 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병균들이 이제 막 올라와서 내 몸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게 4월 달 1월에 좀 절제하시고 아껴드시고 내 몸을 되도록이면 마치 식량이 부족한 빙하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상태로 좀 강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이제 4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분들은 다 먹고 술 드시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방만하게 내버려 두실 경우에는 4월에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5월 달 이제 넘어오게 되면요. 뇌수의 개가 나왔습니다. 천둥봉개와 물이 포겨져 있는 괴어의 모습인데요. 몸에 대한 부분은 4월 달로 일단 상반기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건강한 시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몸만 건강하신 게 아니라 5월 달에는 마음도 아주 건강해지시고 예전에 어두웠던 기억들은 좀 많이 와해가 된 상황이에요. 많이 없어진 상황 이제 안전기로 돌아오시는 부분이고 6월 달의 상황을 또 열어보면은 뇌지의 개가 나왔기 때문에 5월 달, 6월 달 두 달 연속으로 몸과 마음이 아주 건강합니다. 다만 이제 기온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드시는 음식과 관련된 부분 6월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7월로 넘어가셔서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죠. 풍수한이라고 하는 괴로 지금 바뀌었고요. 이때는 상반기와는 좀 많이 달라요. 이제 살짝 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7월에는 오랫동안 내가 어떤 피부병으로 고생했다거나 또 어떤 비위가 약해서 힘들어하셨던 면역력 때문에 고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7월에는 많은 회복으로 본인이 즐거운 한때를 계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증상들은 7월에 와서 많이 이제 회복되고 많이 좋아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8월 달에는 아마 이 9, 그 입과 관련된 이게 태위태기라서 물이 흘러서 결국 모이는 부분이거든요. 오래 앉아있을 때 고장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에서 어떤 좀 안 좋은 냄새가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위장과 관련된 더 나아가서는 콩팥 소변 색깔이 이상하다거나 또는 찌릿찌릿하게 골반통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8월에 내 몸에서 입과 관련된 입 주위에 어떤 수퍼가 올라온다거나 또 입 안에 어떤 사마귀 같은 게 막 날 수도 있어요. 얼굴 뭔가 뭔가 막 가렵고 번지고 손에서 막 손이 닿는 곳마다 다 번지고 그런 피부, 입, 콩팥 찌꺼기가 걸러지지 않아서 노폐물이 쌓였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 8월에 나의 이상 증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해서 9월로 넘어갑니다. 양역 9월달로 갔을 때 풍산점이라는 괴가 나왔네요. 바람이 산 위에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고 너무 또 아르바이트라든가 수험생활이라든가 하시는 일과 관련돼서 물일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자 이 고비를 좀 넘기셔야 되겠죠. 조금 쉬어가면서 쉬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너무 혼자서 책임지려고 하는 상황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게 10월달로 넘어가면 불꽃이 두 개가 포개어진 리위화계로 바뀌게 되는데 다시 몸은 7월달처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획하지 못했던 상황 발이 묶인다거나 갑자기 입원이 된다거나 또는 무리를 해서 전달에 이어서 무리를 하기 때문에 열이 이제 오른다거나 또 갑작스러운 링계를 맞아야 되는 상황으로 갑자기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계획을 하지 못한 상황. 갑자기 피가 마르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불이 확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 예상을 하고 아팠던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 이 10월달에는 대두룩이면 주변 사람들과 비상연락망을 좀 취해놓는 것이 좋아요. 특히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은 10월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달 한번 볼까요? 일단 10월달 사고운 같은 게 좀 있다는 거죠. 조금 지나치게 확장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11월달 겨울운이 들어오면서 화택규라는 괴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때는 또 스트레스가 많이 모이네요. 많이 모이고 일에 대한 부분 역시 과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달은 어떨까? 이때까지도 관리를 하고 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이제 이거 12월달에 수레둔이라는 괴가 나와 있어요. 물이 천덩병계 위에 포개어져 있는 괴의 모습으로 보이고요. 다른 건 큰 건 안 보이는데 이게 수레둔계가 나왔다 그런다면 내가 이제 다시 성장을 하는 괴도기에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은 여러분들 나이대에 맞는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이제 다시 풀리고 봄으로 향해 가는 마지막 고비 단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건 하나 있어요. 겨울에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다 보니까 젊음의 열기만 믿고 너무 이렇게 절제하지 못한 1월의 반대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1년 내내 우선은 가족들과 비상연락망 잘 구축하시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자주 풀어주셔야 되세요. 그게 힘들다 그러면 대화로 자주 푸시고 바람을 자주 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주사위 점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점들도 건강운과 꼭 연계해서 명심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애정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1월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기한 거는 지금 보시면 1월달과 2월달이 그림만 다르지 같은 괴가 나왔어요. 여기서 우선 첫 번째 달 같은 경우는 나와 상대방의 상황 자체가 현재 냉냉하거나 또는 크게 싸운 흔적이 있어요. 여기서 운의 흐름 자체는 우선 나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2월달에 이제 이 흐름 자체가 두 분이 화해 모드로 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선 조급해질 수가 있고 두 분이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하시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되도록 이 갈등 모드 자체를 길게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잠수를 탄다거나 상대방이 어떻게든 연락이 오겠지 내가 왜 먼저 굽혀야 돼? 이런 자존심으로 버티시다가는 이별을 빨리 당겨버리는 역할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월달에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그 키를 넘겨주지 마시고 내가 먼저 화해 요청하시고 내가 먼저 나를 낮추셔야 돼요. 그래야 이 관계는 원만해집니다. 자 그 고비를 넘기신 분들만 한해서 3월에 온 자체는 굉장히 편안한 상황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실수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수라는 것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말실수 또는 너무 편한 가운데서 함부로 대하는 말이나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가까울수록 더 지켜줘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지인과 친구 사이 또 직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편할수록 서로가 더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 선을 지켜주셔야 원래 맞는 겁니다. 이제 4월달 바람이 두 개 포기해진 손이 풍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내 마음이 바람이 살랑살랑 되는 것처럼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두 분의 결혼에 대한 결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만나야 할지에 대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결정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인생 선배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결정에 대한 현답을 구하시는 것이 빠른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분만 끙끙거려봤자 어차피 두 분이 살아오신 기간은 그렇게 크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시각을 갖기는 어렵거든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죠. 언니나 오빠도 괜찮고요. 그 다음 양력 5월달 넘어가시게 되면 택지체계가 났기 때문에 내 마음과 탁 맞는 사람이 나타나요. 너무 이 사람은 이러니까 좋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좋고 A가 좋고 B가 좋고 그 사이에 또 C는 버리기는 아깝고 어떤 점은 부족한데 어떤 점은 또 나한테 너무 잘 맞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내가 결정을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분이 있고 또 내가 만나 온 사람이 있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5월달에는 내가 좀 나쁜 사람은 아닌가 이기적인 지금 고민을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내적인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6월달 넘어가서 풍택중부계가 나왔는데요. 이때는 6월 되자마자 진도가 확 나갈 수 있고요. 5월달에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6월달은 그렇지 않아요. 딱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고 또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온전하게 다 쏟아붓게 됩니다. 혹시라도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다. 결혼을 이 사람과 해야 되겠다. 프로포즈를 계획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해와 간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 커플에 대해서. 그렇다면 연장자 상대방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 부모님이나 어느 한 편만 딱 잡아서 요청을 해보세요. 아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월달로 넘어가셔서 코끼리가 그려진 괴가 나왔는데 이 괴의 이름은 뇌천대장이라고 합니다. 천둥번개와 하늘이 포개어져 있는 괴의 모습이고요. 두 분의 관계나 상황 자체는 또 좀 더 릴렉스한 관계로 사실 좀 쉬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혹시 반대하고 있었다면 6월달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7월에. 다시 한번 관찰을 하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고 너무 괜찮아요. 그렇다면 시간을 해결해 줄 겁니다. 두 분에 대한 방해나 간섭이나 반대에 대한 이 스트레스 자체를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 좀 빠르다는 거죠. 두 분의 관계가 여물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제 8월달 들어서 하반기 첫 번째 고비가 들어오는데 산지박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갑자기 흔들흔들 거릴 수가 있어요. 어쩌면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상황으로 보여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바빠서. 아니면 그 사람과는 초반에 정말 자주 만나고 우리 관계가 정말 돈독했었는데 요즘 좀 소홀한 것 같다. 나에게 집중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말과 이 관계에 대한 믿음 자체가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게 8월달에. 그렇다면 9월달 들어와서는 남자애자분이 화하호호하고 웃으면서 눈을 맞추고 있는 괴가 지금 보이실 텐데 지택님 괴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좋은 상황은 맞는데 그 사람의 과거사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소문 이성들과의 어떤 추문 이것 때문에 내가 망설여질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사유 또 본인이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결정이 안 되는 상황. 다시 또 믿음이 연달아서 두 번째 달까지 흔들리겠네요. 8월달 9월달. 자 이제 10월달로 넘어가면 부처님 그려진 지금 괴가 나와 있죠. 화천대요라고 해서 크게 품게 되는 괴가 나옵니다. 주변에서 두 사람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겼다면 하반기 초반에 고비를 잘 넘겼다면 10월달에는 그다지 방해 요소가 없어요. 두 분만의 세상입니다. 자 그렇게 넘어갔는데 더 좋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요 고비를 잘 넘기신 상황 때문에 보상이 이제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11월달에 지천태라는 괴가 나왔습니다. 땅이 하늘과 포겨져 있는 모습이고요. 좋은 사람과 드디어 내가 결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결혼을 염두하고 계시다면 너무너무 흐름이 순조롭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2월달은 또 어떠한 상황이 나왔냐면 수천수 개가 나와 있어요. 물과 하늘이 포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내가 아닌 상대방을 좀 더 많이 도와줘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혼까지의 과정은 순조로웠지만 이제 집을 구한다거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상 생겨나서 두 분의 이제 그 답답함을 초조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나도 그 사람과 생각이 같고 상대방도 나와 생각이 같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일심동치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방은 결혼보다는 지금 현실적인 어떤 직장이나 또 앞으로의 10년 동안의 커리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좀 더 신중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좀 더 섭섭할 수 있어요. 남자한테 상관없이 나오는 리딩이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이렇게 기다려야 될 수 있다. 결실을 위해서.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흐름을 월별로 가볍게 훑어봤고요.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채팅창이나 고정 댓글에 넣어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